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 입니다 KGM 엑티어나구요 르노의 그랑꼴레오스하고 오늘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비교에 앞서서요 제 영상을 보다보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제품 보기라고 하는 팝업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쿠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캡슐 가장 저렴한 사켈라 모델을 항상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물건 손 선풍기 또는 그동안 여러분이 구매하시려고 했던 쿠팡 물건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처럼 한글에 틀려도 괜찮구요 샴푸 같은 뭐 이런걸 구매하셔도 좋구요 그동안 쿠팡 물건을 쿠팡에서 바로 구매하시지 마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은 거에요 360으로 볼 수 있는 그랑꼴레오스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차는 총 5가지 색상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틴 어반그레이 미네랄 코퍼 메탈릭 블랙 어반그레이 클라우드 펄 이렇게 5가지 색상을 공급하고 있구요 엔진은 직렬 4기통 싱글터보 2000cc 가솔린 엔진에 211마력에 33.2토크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액티언과 비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솔린데 가솔린으로 비교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의 전장 길이는 4780mm고 점퍼곤 1880mm 정고는 1705mm 휠 베이스가 2820mm로 동급에서 가장 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좋은데 듀얼 크러치 7단으로 들어갔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토크 컴퍼터 방식의 미션을 선호하기 때문에 향후 미션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기도 하구요 전방은 맥퍼슨 스트럿이고 후방은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볼보 SC40에 사용하고 있는 CMA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지리자동차의 식료의 L모델 2021년도에 처음 나왔던 모델인데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모델을 한국형으로 좀 개조해서 나온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도 디자인의 그런 퀄리티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적재 용량이 542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세단으로 보면 BMW 5시리즈라던가 이런 차하고 좀 비슷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최대 적재 용량은 2열을 접었을 때 2034리터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외부 액티비티라던가 캠핑 같은 걸 좋아하시는 가족분들이 구매하시면 상당히 유용한 차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우리가 중국차라고 하는 지리자동차의 그런 것만 빼고는 볼보의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차량의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완성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살펴볼 차종은 KGM의 쿠평 SUV 액티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총 7가지 색상을 제공하고 있네요 아이언메탈, 덴디블루, 라떼 그레이지, 포레스트 그린, 스페이스 블랙, 로얄 카퍼, 그랜드 화이트 이 차는 직렬 4기통 싱글터보 1.5 가솔린 엔진에 170마력 28.6토크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엔진 배기량이 그랑콜레오세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힘은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적응해 상급 차량이라 공용주차장 50% 할인의 혜택이 있습니다 전장 길이가 4740mm, 전폭이 1910mm, 전고가 1680mm, 휠 베이스가 2680mm입니다 트랜스미션은 렉서스의 자동 6단 IC 미션을 사용하고 있고 전류는 맥퍼슨 스트라웃, 후류는 멀티닉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디자인은 토레스의 그것을 많이 답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레스의 쿠평 모델로 원래 제작된 모델인데 디자인을 약간 변경을 하고 실내 디자인을 대폭 변경을 하면서 하나의 다른 이름, 토레스보다는 기존의 액티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게 된 모델이기 때문에 토렌스와 형제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GM 모빌리티의 전신인 구 쌍용 자동차의 그런 SUV 감성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텁구요 이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아마 SUV, 정통 SUV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모델로 곽강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긴 하지만 엔지니어던가 샤시 부분이 이전 거와 많이 비슷하다는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핸디캡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쌍용 자동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콜레오스하고 액티언하고 엔진 형식은 동일해요 싱글 터보 방식을 가지고 있고 2000cc냐 1.5냐 뭐 이런 거 차이가 있구요 211마력, 170마력, 33토크, 28.6토크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엔진 100이랑 대비로 봤을 때는 토크 부분은 액티언이 조금 더 우수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콜레오스를 이야기 할 때마다 소렌토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물론 이제 하이브릭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저는 액티언하고 전장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4780mm, 4740mm, 약 4센트 정도 나는데 너비 부분은 오히려 3센치가 액티언이 훨씬 더 넓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 같고 정고는 1705mm로 헤드롬 부분에서는 콜레오스가 조금 좋은 거 같구요 휠 베이스는 무려 14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플랫폼 차이에서 나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시 글로벌 플랫폼 볼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CMA 플랫폼이 상당히 모듈화가 잘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두 차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듀얼 크러치 7단을 사용하느냐 IC 미션, 자동 6단, 토크 커버터 방식의 미션을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오히려 6단 단수가 좀 모자르긴 해요 8단이면 좋았을 거 같긴 한데 최근 추세가 DCT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단수가 좀 모자르긴 하지만 KGM의 액티언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콜레오스는 3495만원짜리 테크노 모델이 있긴 한데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단 모델은 없기 때문에 S7 저는 아이코닉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9은 에스프리 알핀하고 비교하게 되면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대에 액티언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에스프리 알핀 4륜구동이 있긴 한데 여기 지금 S9에 들어가 있는 4륜구동은 다 제외하고 말씀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콜레오스의 실내 디자인 정말 잘 돼 있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가 3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조수석까지도 액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잘 들어가 있어요 뭐 티맵이라던가 누구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OTA라던가 이런 것도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액정의 화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저가형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중국이 자동차를 상당히 좀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많이 따라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지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볼보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볼보의 CMA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회베스가 넓어서 그런지 뒷좌석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정도면 가죽 사용해도 되는 차량인데 최상급 모델이니까요 근데 다 인조가죽이라던가 인조가죽 스웨이드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레이아웃은 너무 좋은데 TFT LCD의 화질이라던가 이런 그래픽의 처리 속도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액티언에 없는 메모리 시트 콜레오스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메모리 시트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있어야 되는 옵션인가 이렇게 생각되긴 하거든요 인레이 부분이 이렇게 감싸기 식으로 스웨이드로 감싸기에 스티칭 같은 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는 아우디 같은 견 기어 노브로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다가 컵 폴더가 이렇게 덮이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차를 연상시키는 레이아웃이 이 차의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2열에는 블라인드가 썬블라인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액티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액티언은 2열에 썬블라인드가 모든 모드에 다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2열에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는 콜레오스가 2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방석의 길이가 상당히 넓어요 제가 앉아 봤을 때 안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콜레오스가 가장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주먹이 거의 2개 2개 반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공간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암레스트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손이 닿는 부분 이런 부분이 레이아웃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썬루프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헤드룸 부분을 넓게 확장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 부분도 주먹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볼보라고 하는 회사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 시트를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2열 부분도 지리자동차의 신유의 A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상당히 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열에 앉아 보시면 안착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너무 편해요 방석의 길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른 차보다 확장되어 있고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등받이 부분이 또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있는 공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 아마 가족 단위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가장 적합한 차량으로 낙점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9월 정도부터 출고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페미 논란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슈와 부분만 없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계약을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소렌토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다소 조금 비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가솔린 모델로 비교하시는 분들은 KGM 액티언이라던가 이런 차 3000 중후반대 모델하고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를 거의 한 90% 이상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고 2000년 가솔린 터보는 아마 제주도에 가야만 렌트카나 이런 걸로 한번 경험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에 제주도에 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의 페이스리프트 같은 약간 확장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토레스 쿠페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름을 이전에 나왔던 쿠페형 스타일의 SUV인 액티언을 좀 살려서 이름을 액티언으로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아웃들이 종종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식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토레스가 완성도가 아주 100%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GM 모델도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신데 외관 디자인은 그렇다 치지만 실내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저도 한번 생각이 되거든요 수입차에서 단연의 경험을 겪었던 저 역시도 상당히 KGM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바꿔줄 만한 그런 차량으로 인식될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레이아웃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오히려 현대 기아보다는 더 친근감 있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요 마치 수입차에서 본 듯한 그런 옵션들이 여기저기 조금 보여지긴 하는데 어차피 후반업체고 조그마한 브랜드기 때문에 조금 조금 좋은 부분 카피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정도 차종 수입차에서 7천만원짜리도 요즘에 인조가죽인데 천연가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화사하게 보여지는 요 기본 모델 S7에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40만원 추가하시면 S9에 스웨이드 방식의 이런 투톤 시트를 또 제공하고 있고 워크인도 기본형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S7, S9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온호운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편한 느낌을 좀 많이 전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 투톤이잖아요 빨강색에 검정색 뭐가 느껴지시나요 약간 고성능 버전의 그런 게 느껴지는데 액티브 사운드가 또 옵션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4기통에서 어떤 소리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BMW나 벤츠 AMG 라던가 이런 차에 들어가는 액티브 배기 사운드를 또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차에 트렁크를 처음 봤을 때 엄청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트렁크 용량이 크더라고요 기본 용량이 668L가 되고요 2열을 적게 되면 1568L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계세요 콜레오스가 더 2열이 넓은 게 맞느냐 내가 잘 맞추고 한 게 맞느냐 이렇게 자꾸 따지듯이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콜레오스 같은 경우 2열 적게 되면 2000L 정도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용량으로 보시면 돼요 1500L냐 2000L냐 이거 자체가 2열의 길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가셔서 직접 앉아 보시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액테온은 또 메모리 시트는 없는데 2열에 이렇게 썬블라인드가 있어요 오히려 콜레오스에 썬블라인드가 있고 메모리 시트가 액테온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면 워크인 버튼이 있거든요 동승석을 조종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왜 메모리 시트가 없는지 저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옵션이 조금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닌가 콜레오스에 있는 옵션이 이쪽 액테온으로 가고 액테온에 있는 옵션이 콜레오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하네요 자 2열 제가 앉았을 때는 그냥 주먹 한 두 개나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도 뭐 제가 정확하다고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확실한 거는 앉았을 때의 안착감은 콜레오스보다는 액테온이 약간 불편한 거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다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딱 제가 스탠다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서 차량을 한번 탑승해 보시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굳이 2열에 사람 태울 필요가 없는데 뭐 안착감이라던가 이런 거 따지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나는 그냥 뭐 두 명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아이가 어리다 유아 시트 장착할 거다 이러면 시트의 승차감 이렇게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전기차가 아닌데 전기차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BMW ICG 하고 비슷하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기어 노브 전자식 시프트 바이어 와이어 방식의 기어 노브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쌍용차나 또는 KGM의 토레스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와 차가 이거 단기간에 왜 이렇게 좋아졌냐 이렇게 느끼실 만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약간 옛날 쌍용차 두서없이 만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KGM의 액티언을 보고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순수 국내에서 제작한 거잖아요 다른 중국에서 이미 만들었던 차량 드레스업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만든 차량은 아니고 국내에서 다 디자인하고 실내 디자인하고 외관 디자인 전부 다 국내에서 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댓글을 보다 보니까 콜레우스 하고서 지금 액티언 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바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